뭐 볼케이노? 한 대 치밥? 굽네 볼케이노 치밥입니다 가격은 3봉지에 7,500원 원래 굽네 볼케이노가 치밥으로 유명한데 냉동볶음밥 형식으로 나왔네요 닭가슴살이랑 야채들도 이미 들어가 있네요 양이 좀 많아 보이죠? 두 봉지입니다 볼케이노 냄새가 나긴 나요 마그마 소스를 조금 아끼셨다 공복에 치밥 볼케이노 치고 안 매운데요? 닭가슴살이 생각보다 많네 이 집 볼케이노 휴화산인가요? 요 큼직한 닭가슴살만 한 번 굽네산 닭가슴살이라는데 수집사와 전혀 차이를 모르겠어요 오직 퍽퍽한 건 오케이 굽네 볼케이노 치밥의 평가는 볼케이노 치킨을 시켜서 치밥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덜 맵습니다 볼케이노? 노노노 볼케이노 야채의 양이 결코 적지 않아요 단무지, 피망, 당근, 양파 이런 애들이 상당히 도와줍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마그마 소스를 먹어보고 싶네요 볼케이노? 고맙습니다.